오늘은 순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던 페어링 6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국내 최초 6가지의 브랜드를 믹스한 플래그십 도필입니다. 첫번째, 퓨전 음식을 맡고 있을 수 있는 애슐리 두번째, 피자몰 세번째, 쑤시바 네번째, 자연물 별국 다섯번째, 샤브샤브 샐러드 바 룬 여섯번째, 카페루고 청년은 할머니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. 취향은